역대하 26장 온 유다 백성들은 16세인 우시아를 그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해 왕으로 삼았습니다 우시아는 아마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든 후 앨롯을 다시 건축해 유다 땅이 되게 했습니다 우시아는 16세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요걸리아였고 예루살렘 사람이었습니다 우시아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눈앞에 올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준 스가래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우시아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을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블레스 사람들과의 전쟁에 나가 가득 야군의 아스도 성들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도 가까이 블레스 사람들 가운데 성들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도우셔서 블레스 사람들과 구르바 아래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안문 사람들은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고 우시아의 이름은 이집트 국경에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그의 세력이 아주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우시아는 예루살렘의 모퉁이 문, 골짜기 문, 성벽 구비의 망대들을 세워 굳게 했습니다 우시아는 또한 광야의 망대들을 세웠고 많은 우물을 팠는데 산자락과 평원의 그의 가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시아는 또 산과 비옥한 땅에 있는 자기밭과 호두밭의 농부들도 두었는데 그가 농사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우시아에게는 잘 훈련된 군대가 있었는데 그들은 왕의 관리인 하나님의 지휘 안에 서기관 여이엘과 장군 마하세아가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 용사들을 지휘하는 족장들의 수는 다 합쳐 2,600명이었습니다 그들 아래 전쟁을 위해 훈련된 30만 7,500명의 군사들이 있었고 그들은 건장하고 전쟁에서 왕을 도와 적과 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우시아는 온 군대에 방패와 창과 두고 갑옷과 활과 무림매를 주었습니다 우시아는 예루살렘에서 기술자들에게 기계를 만들어 망대와 성병 모퉁이에 두고 화살을 쏘고 큰 돌을 날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우시아의 이름은 널리 널리 퍼져나갔으니 이는 그가 놀라운 도우심을 받아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강해진 후에 교만해져 멸망하게 됐습니다 우시아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고 재단의 향을 피우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장 아사리아는 다른 용감한 여호와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우시아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우시아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우시아요 왕이 여호와께 분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향을 피우는 일은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만이 하는 일입니다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왕이 죄를 범했으니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손에 향로를 들고 있던 우시아는 화를 냈습니다 우시아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분양하는 재단 앞에서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자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리아와 다른 모든 제사장들이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보고 서둘러 우시아를 쫓아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시아를 벌하시니 우시아도 스스로 서둘러 나갔습니다 우시아 왕은 나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우시아는 나병에 걸린 채 한 집에 떨어져 홀로 살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습니다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맡아 그 땅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우시아가 다스린 다른 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적어두었습니다 우시아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왕들의 무덤에서 떨어진 묘지에 묻혔는데 그가 나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역대하 27장 요담은 25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로 이름이 여루사였습니다 요담은 자기 아버지 우시아처럼 요호와의 눈앞에 올바르게 행동했으며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요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계속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요담은 요호와의 성전 밑쪽 문을 제건했고 오벨산의 성벽을 더 지었습니다 요담은 유다 산지의 성들을 짓고 수풀이 무성한 지역의 여세와 망대를 세웠습니다 요담은 안문 사람들이 왕과 싸워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의 안문 사람들은 요담에게 은 백달란트와 밀 일만 고루와 고리 일만 고루를 바쳤습니다 안문 사람들은 그 이듬의 해로 또 3년째 되는 해도 같은 양을 바쳤습니다 요담은 그의 하나님 요호 앞에서 신실하게 행동했으므로 점점 강해졌습니다 요담이 다스리던 다른 일들은 그가 일으킨 모든 전쟁과 그가 한 다른 일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는 25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요담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윗의 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스가 요담의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역대하 28장 아하스는 20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조상 다윗과 달리 아하스는 그의 하나님 요호와의 눈앞에서 오른 위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어갔고 바할 신상들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아하스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재물을 바쳤는데 요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신 그 민족들의 역겨운 죄를 따라 자기 아들들까지 불에 넣어 재물로 바쳤습니다 아하스는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재물을 바치고 분양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요호와께서는 아하스를 아람 왕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아하스를 쳤고 많은 백성들을 호로로 잡아 다메색으로 끌고 갔습니다 요호와께서 또한 그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는데 이스라엘 왕이 아하스를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12만 명의 군사를 죽였습니다 이는 유다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요호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용사인 시그린은 왕의 아들 마하세아와 왕궁 관리자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아내와 아들과 딸을 포함해서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들은 많은 물건을 빼앗아 사마리아로 가져갔습니다 오데시라는 요호와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만나러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요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기에 그들을 너희 손에 주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늘까지 미칠 만큼 잔인하게 유다 백성들을 죽였다 이제는 너희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너희 종으로 사무려 한다 너희 또한 너희 하나님 요호와를 배반하는 죄가 없다고 하겠느냐 이제 내 말을 잘 들으라 너희가 포로로 그리고 너희 형제들을 돌려보내라 이는 요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너희 임에 있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인 요하난의 아들아사리아 무실레모의 아들 베렉이야 살룸의 아들 여이슥이야 하들레의 아들 암하사가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막음에 말했습니다 저 포로들을 여기 들어오게 할 수 없다 이 일은 우리가 요호와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 죄의 죄를 더하고 싶으냐 우리 죄가 이미 커서 무서운 진노가 이스라엘에 다가와 있다 그러자 군사들은 관리들과 온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포로와 빼앗은 물건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 4명이 포로들을 데려갔고 그들은 빼앗은 것들로 벌거벗은 사람들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에게 옷가지와 신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약을 주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나귀에 태웠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기 형제들을 종려나무성 17가지 데려다 주었고 자기들은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아스 왕은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애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공격하고 포로들을 끌고 가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평지와 난방을 습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펠세메스, 아알런, 그대록과 소고, 딥라, 김소와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의 악한 일을 저지르고 여호와께 그토록 죄를 지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던 것입니다 아시리아 왕 디귤라 빌레셀이 아하스 왕에게 왔지만 디귤라 빌레셀은 오히려 아하스 왕을 괴롭힐 뿐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값진 물건을 가져다가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지만 디귤라 빌레셀은 아하스를 돕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 아하스 왕은 더욱 뾰웠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친 다메색의 신들에게 재물을 바치면서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와주었으니 내가 그들에게 재물을 바쳐야겠다 그러면 그 신들이 나도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하스 왕의 멸망과 온 이스라엘의 멸망을 불렀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다 모아버렸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의 길모퉁이마다 재단을 세워두었습니다 유다의 성마다 아하스는 다른 신들에게 분양할 산당들을 만들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아하스가 다스린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행동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있습니다 아하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예루살렘에 장사됐으나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시편 2편 어째서 나라들이 술렁거리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통치자들이 모여 여호와와 그 기름풍 받은 일을 거스르며 저들의 사슬을 끊자 저들의 족쇄를 던져버리자 하는구나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시며 죽게 해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그러고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놀라게 하시며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라 내가 이제 여호와의 윤례를 선포하리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여라 그러는 내가 이방 민족들을 내게 기업으로 주어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들을 쇠지팡이로 다스리며 토기장이가 자기 그릇을 부숴버리듯 그들을 부수리라 그러므로 너희 왕들아 지혜를 가지라 너희 세상 통치자들아 경고를 들으라 여호와를 격려하며 섬기고 떨며 환호하라 그분의 아들께 입을 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그분이 진노하셔서 가는 길에 내가 멸망하리니 그 진노는 급하시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받다 몸리끌리니 작가